아스날 공격을 전개해 봅니다. 슈팅! 슈팅 차단!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스미라인을 끊어뜨립니다. 끊어뜨렸습니다. 그대로 달립니다. 오칸포. 이거 왔어요! 왔어요! 안전하게 골키퍼가 골을 걷어냅니다. 슈팅! 카파일레아! 앞으로 밀어냅니다. 골키퍼!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회를 누리는데요. 최순위 위험하네요. 기회입니다. 키퍼 선박! 자, 세컨볼! 벤나세르가 궁잡습니다. 레인더스. 4바론 볼 슛! 대결해야죠! 든든하게 골키퍼가 지켜내네요. 다시 압박을 해야죠. 막아낼 수비가 없습니다. 벗겨냅니다. 1대1 대결의 승자는 골키퍼였습니다. 잘 뺐어요! 엄길 선박입니다. 최순위 대단합니다. 골키퍼가 골키퍼가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골키퍼가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최순위 빨리 처리하죠. 승리를 따냅니다. 네, 치열한 승부였고요. 결국 서퍼를 가는 것은 지금 한 골이었죠. 멋진 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